국내 대기업들이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잇따라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삼성은 산불 피해 복구에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SK그룹도 화재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고, 강릉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현대차그룹도 20억 원을 전달했고, 도시형 세타 구호 차량과 방역 구호 차량 등을 현지에 투입합니다. LG와 포스코그룹도 20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.